1% TV 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그렇습니다. 우리 장석 보장님, 부사장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하락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루 시작하면 꼭 아침에 잘 나가도 선물이 빠질 만한 기사가 또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또 러시아, 우크라인이라는 소식이 던어지면서 갑자기 선물이 또 하락 반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진짜 편한 날이 없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엔젤장. 장우석 본부장님. 그대는 본부장님이었죠. 네. 이제는 엔젤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 같은 노래. 제가 이제 아무리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도 진짜 이렇게 시장이 언나가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까지 계속 예상이 빗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미 지난주에 반등이 나와도 한 두 번 나왔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시장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좀 이따 같이 보시겠지만 굉장히 조금 의외의 지금 시장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혹시 미국 시장이 이제 끝난 건 아닐까요? 오늘 시작합니다. 시작은. 끝나는 건 6시에 끝나고요? 그 농담이 지금 다 없니까? 어쨌든 농담인데.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이제 진짜 팔 때냐. 끝났다 그러니까 팔 때냐. 도망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재테크하면 주식을 팔면 그러면 그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도 많이 망가지고 있고. 사실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곳이 그냥 갖고 있으면 좋을 거고요. 시세를 좀 주가 자체를 덜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좀 피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일단 팔면. 그리고 다시 좀 회복되면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만약에 떨어진 칼날을 팔았다 그러면 지금보다 일주일 전 지금은 좀 약간 늦은 감이 없자라 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상상할 수도 있겠죠. 반등할 수도 있고 급반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상하기 좀 어려운 시기니까요. 같이 좀 참고 버티면 어떨까. 솔직히 그 말씀 외에는 드릴 상황이 별로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준비했으니 같이 좀 보시면 좋은데요. 나스닥에 4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반등이냐. 다시 하락이냐. 좀 이따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반드시 좋아하는 이유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상 최고치를 가는 ETF가 있는데 무엇인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별로 기사가 좋은 게 없습니다. 인버스 ETF 아니에요 혹시? 인버스 ETF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인버스 ETF는 흡사한 어떤 그런 유형의 ETF지만 그게 아닙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시장의 흐름을 같이 짚어볼 건데요. 2020년 3월에 가장 안주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선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갑자기 아부다비 쪽에서 탄도미사 유격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나왔지만 예멘의 방군 후티였나요? 후티? 네. 후티 방군. 후티 쪽에서 또 다시 한번 약간의 중동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언제 뉴스예요?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거 아니면 안 가져옵니다. 오늘. 오늘 한 4시간 전? 탄도미사일 유격이 있었어요? 탄도미사일 유격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아부다비 쪽으로 미국이 그걸 요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양스럽게 어떤 인명피해가 없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동에 약간의 이런 문제가 커지고 있고요. 러시아 루크나이는 아마 우크라이나 쪽은 우리 정프레임이 제일 전문가시니까. 이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10만 명을 일단은 이쪽 인근에 병사를 모이게 한 다음에 뭔가 침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돼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런 시기에. 침공이?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또 물론 러시아가 지금 가장 좋은 시점이죠. 돈도 많이 있고 외화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전쟁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쉽사리 베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기를 바라보면서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퍼맥해지고 있다는 걸 사실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0년 국제수준율이 1.723%로 보여지면서 약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유가도 좀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보고 있다는 거.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시장이 반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어떤 전쟁이 갈 수 커지다 보니까 선불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유럽 시장이 대부분 빠지고 있는데 약 1, 2%가 빠지고 있다는 거. 유럽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가끔가다 한 번씩 좋은 기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사가 안 보입니다. 진짜. 아무리 뒤져봐도 뭔가 희망이 될 만한 기사, 좋아질 만한 기사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이럴 때가 별로 없으셨죠?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예전에 보게 되면 장이 빠져도 중간중간에 좋은 기사가 나와져요. 그런데 지금 장이 빠지면서 거의 좋은 기사 다 숨어버렸고요. 아예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되게 침몰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제가 최근에 몸이 안 좋긴 하지만 기운이 빠져서 힘이 안 납니다. 솔직한 얘기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 안 좋다고 그러시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안 좋으세요. 요즘에. 정 프로님 참.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S&P500의 퍼가 지금 20배 이하까지 내려왔거든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19.6배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5배, 17배니까 거의 많이 내려와서 물론 역사평양까지 가겠지만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S&P500의 3,500까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약 20%가 빠져야 되거든요. 간다고 그러면 갑자기 눈 부를 뜨고 마치 마시고 간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실적이에요. 실적. 이번 주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일은 마이크로스프트. 그다음에 수요일은 테슬라. 목요일은 애플이 나오니까 반드시 세 가지 기업들은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고요. 넷플리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퍼가 174배였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에 88배. 올해 추정치가 34배로 이게 성장주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퍼가. 34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성장하지 않은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는 상당히 멀티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몸집도 커졌고. 그렇죠. 커졌고 또 가장 안 좋은 거. 오징어 게임 같은 게 다시 나올까. 하는 이런 약간의 우려가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 같은 너무나 많은 경쟁이 있다 보니까. 또 솔직히 봤더니 국내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OTT가? 네. OTT가 되게 많은데요. 무슨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웨이브 같은 거. 웨이브도 있고 그다음에 티빙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도 주가 내려갈 만한 소식인데. 어쨌거나 지난번에 한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년 국제기순위가 내려가는데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승을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요인이 이런 성장주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게 한 요인이 아닌가. 성장에 대한 의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주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는 건 성장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성장주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넷플릭스 외에는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정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요. 내일은 마이크로소프트.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FNC 미팅 결과가 나오고 테슬라.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애플만 보시면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나머지 쪽 특히 보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적이 잘 나오거나 못 나오거나 시적인 영향이 별로 없으니까. 인텔도 보지 마요? 간단히 짧게. 짧게만 보면.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 보지 마시고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지 말라고까지예요. 보면 좋죠. 제가 어차피 갖고 나눌 거니까. 그런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볼 때는 이 세 가지 그냥 보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침에 제가 보여드린 거거든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게 라지, 미드, 스몰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 대형기업 그다음에 중간 작은 기업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밸류, 중간 혼합, 성장이 나오는데. 보시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는 작고 성장주가 15.9%가 빠져 있습니다. 플러스 면은 작은 성장주겠죠.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덜 빠진 게 뭐냐면 라지 쪽에 큰 가치주는 3.6%로 그나마 덜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크고 가치 쪽으로 가게 되면 약간의 시장에 대한 피해가 적고요. 그다음에 작고 성장으로 가게 되면 피해가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현재 언제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 아침 거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거. 한 달 동안? YTD 올해만.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월 24일까지. 1월 24일까지. 작년 1월 1일부터 1월 24일까지를 딱 비교를 해봤더니.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그 며칠 안 되는 동안에 작고 성장주는 15.9%가 빠졌습니다. 20여 일 사이에. 그렇습니다. 20여 일 사이에. 20여 일 안 됐을 거로 보기에는 하여간 빠졌고요. 그다음에 덜 빠진 게 점점 성장에서 가치로 가면 덜 빠지는데. 특히 라지 그다음에 밸류로 가게 되면 덜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무조건 큰 거. 그다음에 가치 쪽을 선택하시는 게 덜 빠지는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액도날드에서 항상 라지 세트를 시켜드신다고 말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라지가 아니면 안 먹죠. 보통 저는. 그런데 그건 뭐 저나 정풀이가 비슷할 것 같고요. 아닙니다. 저는. 저는 작은 사이즈 먹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라지 사이즈는 못 먹어요. 햄버거. 햄버거 큰 거 못 먹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뭐 와퍼 세트 같은 거 큰 거 먹는데요. 와퍼? 와퍼. 저는 주니어 와퍼 먹습니다. 그건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주니어 와퍼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보시면 대략 좀 화락하락하게 나오는데요. 지금 나스닥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의 전체 종목 수의 절반이 절반이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나스닥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최소한 성장이 많이 포함되는 게 아니다. 그렇겠죠. 싶어서 더욱더 빠지는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게 아까 우리 장 팀장이 얘기한 건데 대충 넘어가도록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골드만 사스가 이 금리 이상 보고서가 낸 게 이게 오늘 처음이 아니고 1월 초부터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1월 초에 똑같이 낸 걸 다시 한 번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 어두운 전망을 왜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회자하는 거예요. 혹시 골드만이 자꾸 예측이 아닌 자꾸 시장을 뭔가 움직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금리 이상 4번 하겠다. 5번도 가능하다가 이런 보고서는 이게 1월 초에 나왔던 보고서거든요. 똑같은 내용도? 똑같은 걸 다시 한 번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가 된 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양적 기축하게 되면 2년 동안 지속할 것이다. 하면서 조금씩 자산이 줄거리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양적 기축하겠다. 그다음에 금리 이상이 4번 이상이다. 새로운 내용도 없는데 자꾸 안 좋은 시간도 얼마인지 보내고 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상당히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번 제이먼 다이먼은 또 제이미 다이먼은 7번까지 하겠다는 게 빠졌는데 또 FOMC 미팅을 앞두고 이런 골드만 사스 전망이 약간 좀 어두워지고 있다. 골드만 전망 맞은 적 별로 없죠? 예전부터 유가부터 좀 나이 틀렸죠. 틀렸는데 이번에도 틀렸으면 좋은데 지금은 4번 전망은 거의 맞는 걸로 가고 있고 3월 달 금리 이상이 거의 확률이 95%입니다. 그렇습니까? 웬만하면 빗나가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일단 대부분 아신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18년 12월 처음 금리를 올리는 거다. 3월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위에 있는 파란색이 10년 국제순위리고요. 밑에가 나스닥 지수인데 이게 10년 국제순위 올라가면 나스닥이 바로 빠집니다. 한 달 동안의 차트입니다. 한 달 동안. 그다음에 또 국제순위들이 빠지면 나스닥이 올라갑니다. 똑같이 올라가면 빠집니다. 했는데 총 4번의 큰 굴곡이 있었는데 4번째 굴곡에는 빠져도 나스닥이 반대하지 못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거죠. 이거는 선후 관계를 약간 좀 마지막은 좀 잘못 보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금리가 하락해서 나스닥이 빠진 게 아니고 나스닥의 하락이 금리의 하락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나스닥이 하락이 금리의 하락을 가져왔다. 더 이상 이 나스닥 혹은 미국 증시의 하락을 이제 금리가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이제 간 거죠. 여러 가지 논리가 있고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10년 국제순위들이 사실은 금리 플러스 전망 아니겠습니까. 향후 전망이 좀 나빠진다는 것 때문에 빠졌다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굉장히 운이 안 좋은 건데요. 네 번째 구간대에 하필 넷플릭스 시장이 나와버린 겁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성장주의 대표격이었던 넷플릭스가 시장이 엉망이다 보니까 같이 우르르 빠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운도 없고 뭔가 좀 글쎄요.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포리님 말씀도 맞고 제 말에도 맞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타이밍상 하필 반등할 시점에 갑자기 넷플릭스가 실제로 엉망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과연 넷플릭스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고 하면 나머지 기술주들 테크주들이 같이 올라갔을까요? 저는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제 뷰를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지금 믿을 만한 구석이 지금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연준의 입? 별 못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 아이비들? 별 못 믿습니다. 지금 계속 안 좋은 보고서만 나오거든요. 믿을 거는 실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실적이 못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기대가 실망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약간 다시 한 번 빠지는 모습 보였다는 제 분석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단 넷플릭스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기업들. 되게 많이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진짜 이걸 시킬 수 있는 것은 이번 주에 빅테크밖에 없으니까요. 다시 한 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걸 보시면 실적이 좋아하는데 장애가 몇 받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전체 64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했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S&P500 중에서 64개 발표한 중에서 76.6%가 비트하는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산치를. 그다음에 부합이 1.6% 하해가 22.9%로 이건 7대 3으로 압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건 이익이고요. 매출 보시면 똑같이 매출은 오히려 80% 잘 나왔고요. 20%밖에 못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이건 또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믿을 만한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기업들이 다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별로 결과도 안 보고 이거 무슨 기업인지 신경도 안 쓰는 기업들이 좋아져서 시장이 별로 표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운이 안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싹싹 피해서 나쁜 것만 나올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다시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는 104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운은 12개 발표하는데 이게 이번 주에 가장 큰 어떤 실적의 변곡점이 될까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구간 매출은 12.4% 이익은 24%까지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게 원래 1월 초에는 22%거든요. 실적이 동기가 되면 점점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기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장은 빠지고 있다는 거 안타까운 모습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이게 레피니티비에 나오는 어닝 관련 보고서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되게 적중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맨 끝에 있는 ARM 리전 랭크만 보시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요.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올리는 게 많은지 낮춘 게 많은지 봐서 100점이면 다 올랐다는 겁니다. 100점 만점이 100점입니다. 넥스모빌이 100명이 다. 네. 맞습니다. 100점. 만점이 100점이죠. 100점 만점이면 100점 만한 거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 아니고 쉬운 겁니까 정푸러님? 100점 만점이면 100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푸러님은 과거에 키즈 이렇게 해서 또 했으니까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등이 엑스모빌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에너지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면 10개 중에 9개가 다 비태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테슬라. 테슬라 여러분 가장 기다리신 종목이 있죠. 99점입니다. 99점. 100점 만점에 99점. 테슬라가요? 네. 99점. 100점 만점에 99점. 저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게 실적을 아니면 주가를? 실적 나올 거를 쭉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올린 쪽도 있고 내린 쪽도 있는데 그걸 다 취합해서 얼마나 높이 올리는 게 많았냐. 거의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익에 대한 조정비를 높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본다 에너지가 잘 나온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거의 100명 중에 99명입니다. 그럼 저거 자체가 혹시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100명이 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좋아봐야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으니까 크게 좋을 게 없을 거고. 그런데 다 좋다고 했는데 겨우 그 정도 나오거나 혹은 그거에서 약간만 못 미쳐도 훨씬 더 실망이 나오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이고 그다음에 미래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미국의 어떤 실적에 대한 특성을 보게 되면 실적 발표에서는 어떠한 리포터가 나와도 보통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과치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할 따름이고. 그리고 혹시 국내에서 소수의 분들이 어닝플래그에서 어닝플래그가 뭐냐면 앞서 이렇게 보면서 전날 매수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전날 매수해서 급등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한 1,00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닝플래그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해봤자 별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예상치가 이랬었는데 결과치가 잘 나왔으니까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알파벳은 91점. 그러니까 구글도 91점 나와서 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멕스가 어메리카 엑스프레스 카드죠. 87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잘 나오는 모습 보이는데 여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없는 거. 애플도 안 보이고요. 마이크로스포트도 역시 안 보입니다. 왜 없죠? 이거는 의견을 아예 그냥 안 낸 거죠. 모르겠다 잘. 그 큰 회사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물론 애플은 워낙 좋은 쪽이 많은데. 이걸 발표한 레프닉 팀에는 아예 뺐기 때문에 이런 걸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까. 어떨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은 좋을 걸로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스포트가 약간 실적 발표가 나서 EPS 매출은 비타겠지만 다음 부기 전망이 좀 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실적에 대한 큰 흐름이 뭐냐면 이번에는 좋았지만 다음 부기 전망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잘 나오는 기업들이고요. 반대로 못 나오는 게 보겠습니다. 못 나오는 기업들. 점수가 흥분 없는 기업들. 암젠도 31점. 암젠? 네. 암젠. 암젠이 뭐 하는 회사죠? 제약회사. 제약회사. 암젠. 암젠. 그리고 메타플랫폼즈가 25점입니다. 페이스북. 과거에 페이스북이었죠. 페이스북이 얼마 안 나오죠. 그래서 그다음에 아마존이 20점. 형편없는 점수로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보잉이 15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잘 못 나올 것 같다. 전망하는 겁니다. 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지금 거의 최하위를 기록하는군요. 최하위 9점이라고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타플랫폼즈는 여러분들 왜 안 좋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고라는 게 애플 아이폰 하에서는 개인 연구 수집이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일단 광고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 수익이 떨어질 걸로 보여서 점점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존이 가장 조금 위험한데요. 아마존은 이게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화 이슈에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정말 끝도 없이 빠지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솔직한 얘기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의 대표적인 격이었는데 글쎄 이런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나오다 보니까 점수가 낮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레프니티비의 이 ARM 점수로 따진 실적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0%의 정확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정확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넘어가고요. 현재 그나마 그나마 뒤져본 기사 중에 하나만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는데요. 홀스 백화점이 28%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치펀드 스타보드 별류에서 90억 달러 인수하겠다라는 발표하면서 주가 급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청이 66억 달러니까 이 정도 올라가야겠죠. 그럼 뭘 파는 데죠 여기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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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바람이 나오려고 했는데 아니었습니까? 한신코아. 한신코아요? 뉴코아 이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뉴코아? 말일수하셨네요. 뉴코아는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뉴코아 지금 있습니까? 뉴코아 있죠. NC백화점 뉴코아. 큰일 나셨네. 장 부사장님이 큰일 났습니다. 그 옛날 백화점. 잠깐만요. 한신코아도 있지 않습니까? 한신코아는 없어요. 한신코아가 없으니까 한신코아 있던데요. 한신코아가요? 한신코아 있죠. 예전에 했던 백화점이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큰일 났는데.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약간 오래된 백화점인데 이 콜스라고 메이스 백화점이 특징이 있는데 이 백화점들은 빠르게 온라인을 전화 못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는 백화점으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가 급등 중에 있으니까 잘 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 좋은 기사 나왔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 ETF 하나만 설명드립니다. 올라간 ETF. ARKK가 빠지고 있죠. 아크인베스트. 빠지고 있는데 반대로 SARK가 ARKK를 공부해서 치는 인버스인데 인버스. 엄청 올랐네요. 엄청 올랐네요. 똑같이 빠지 말고 올라갔는데요. 이건 지금 11월 상장에서 약 50%가 급등하는 모습이고 제가 지난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ARK 이노베이션은 지금 절반 반토막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래서 SARK를 사라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아크인베스트가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절대 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들어보고 준비한 기사를 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나와 있는 기사 따끈따끈한 기사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봤더니 속본데요. 속본데 지금 유럽 마켓이 아주 급락하고 있는 폴샤플리라고 하면 아주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있는 패드 미팅 FNC 미팅이 있고 또 우크라인 사태의 우려가 커지면서 스톱스 600 지수가 2.5%가 급락 중에 있다는 것도 진짜 엄청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오늘도 약간 어렵지 않을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토 있지 않습니까? 나토? 나토? 나토. 아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그쪽하고 같이 뭉쳐서 뭔가 러시아랑 적대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러시아 힘이 너무 세져서 만약에 계속 잠가버리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훨씬 더 많은 카드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의 전쟁은 아니지만 뭔가 마찰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찰은 이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조금 잦은 마찰? 가까운 마찰? 좀 센 마찰?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콜스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콜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타워드 밸류에서 일단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나마 그나마 좋은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냅 실적이 의견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주가가 빠지는데 스냅도 여러분들 의견도 내려가고 있고 실적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메타 플랫폼즈 그다음에 핀터레스트 다 똑같이 스냅까지 똑같이 아이폰 하에서는 잘 운영이 안 돌아갑니다. 딱 들어가면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허용해야지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SNS 회사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립스라는 기업인데 이거는 의료기기 업체인데 제가 지난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호흡기 만드는 기업인데 한때 코로나 때 굉장히 중증 환자가 되면 이걸 붙이지 않았습니까? 산소호흡기를. 산소호흡기가 또 대량으로 리콜되면서 기업이 엉망됐어요. 주가도 많이 빠지고 욕도 많이 먹고 오늘까지 주가가 빠진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필러톤. 필러스가 혹시 면도기도 만드는 필러스인가요? 그렇죠. 거기입니다. 거기예요? 원래 네덜란드 그쪽 회사.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어려워졌습니까? 의료기기 쪽 완전히 엉망됐죠. 의료기기 쪽이. 하지만 면도기 쪽은 잘 나가지 않겠습니까? 면도기 쪽은 질레트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필립스 S9000 프레스티지 시리즈를 모르시고 지금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홀려있어요. 화가 안 나니까 지금. 우리 어디서 광고 제품. 필립스 S9000 프레스티지 시리즈는 말이죠. 장우석 부사장님의 온몸의 털을 담빌어드립니다. 정말 깔끔하게. 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애기 피부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습니까? S9000 프레스티지 시리즈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협찬입니까? 모르겠네요. 펠로톤만 보겠습니다. 펠로톤은요. 지금 펠로톤 쪽에 있는 행동주의 투자가 누구냐면 블랙웰 캐피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CEO를 자르자 쉽게 얘기하면 자르자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약간의 기업을 변화시키자고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미 펠로톤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고. 또 한 가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장부터 웬만한 인사이더가 다 주식을 팔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빨리 CEO를 자르고 주식을 한번 키운 다음에 팔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할리버튼. 에너지 기업 등 실적이 잘 나오니까요.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기업 기사를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코인베이스 주가 급락 중에 있는데요. 코인베이스. 코인 지금 급락이잖아요. 코인인데 급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기업 있죠. 어디죠? 코인이 빠지면. 테슬라? 아닙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채굴 때문에 채굴에 상당한 칩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예 그쪽은 끝났다고 보고 있는 분이 많거든요. 채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3만 달러 대가 나오게 되면 수지가 안 맞거든요. 해봤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덩 닿아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한 모든 게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뭔가 향후에 해보겠다는 기업도 다 빠지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스퀘어도 빠지고 있고 또 마이크로 스트레테지라고 하는 기업. 이거는 자체가 비트코인이니까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인플레스 해치 수단을 상당히 좀 각광 받았는데 지금 뭐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니까 더 빠지는 상황이고. 또 지금 올해는요. SEC의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갑니다. 코인 관련해서. 또 한 번 규제를 만들거나 또 중국이 또 다시 한 번 채굴을 금지하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실시간 선물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선물 흐름입니다. 실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날수록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보시면. 신발 광고예요? 이거 광고는 보지 마시고 위에 보시면 여기 앞서서는 플러스였잖아요. 똑같이 다 플러스였거든요. 그런데 우쿠나이나 솔직히 전해자마자 급한 반전한 겁니다. 빠르게. 하락반전.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전 또 하락포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S&P500이 0.81% 다우가 0.45% 나스닥이 1.28%로 나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포를 키우는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계시는 10년 국제수행위들도 안 움직이고 있고 그냥 기사 아까 러시아 쪽 기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유럽이 많이 급락하는 거에 연야를 받는 것 같습니다. 바로 또 실시간 맵을 좀 보겠습니다. 맵도 갑자기 딱. 요즘 선물을 반영하는 맵이죠. 네.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말도 못하게 10박원색인데 지금 올라가는 걸 찾기 힘들 정도로 붉은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간이 보여주고 있는 강간이 보여주고 있는 플러스가 나오는 전문 이거죠. 뭐죠 저게? 이거 컴캐스트입니다. 컴캐스트? 컴캐스트. 컴캐스트. 이게 컴캐스트 올라가면 이거는 오늘 투자계획에 올라가면서 좋은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나머지들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다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펩시 정도? 이런 거 필수비재죠. 이런 것들은 그냥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매출이 꾸준히 나오는 것들인가 이런 거 외에는 다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4%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이 거의 3% 가까운 하락. 그다음에 테슬라는 5.4%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테슬라 300배퍼 그러니까 고퍼주 그다음에 성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기업들. 그다음에 실적 앞둔 기업들이 대출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실적 보기가. 그래서 지금은 투자에 대한 심리가 꽁꽁 얼어보이도 있는 상황이고 뭔가 좀 겁만 줘도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락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장중에 혹시라도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화해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든지 그런 기사가 나와주면 빠르게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 정도로 하락하면 혹시 뭐 무슨 미국의 어떤 정책 같은 게 지금 나오기는 너무 이르죠. 아무리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부양책이나 이런 게 나올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 이 정도 갖고는 안 나오죠. 그다음에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금리에 대한 우려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작년 가을만 해도 올해 한 두세 번 올릴 거야 했던 게 여섯 번 일곱 번까지 올리겠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솔직한 얘기로 테이퍼링만 할 거야 했는데 올 봄에 끝낸다든지 아니면 또 김축 안 한다고 했다. 갑자기 또 올해 김축한다든지 해서 점점 금리 이상에 대한 우려가 더 심화된 상황이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뭐 빠지는 장은 빠지는 장인 거고 뭐 제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장도 아니니까 일단은 빠지는 거에 잘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좀 그나마 아쉬운 게 국장도 빠지고 미장도 같이 빠지는 바람에 투자자분들이 이중으로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 일부 국가들은 좀 버티고 있는 국가 있는데 하필 좀 제일 많이 빠진 게 미국하고 한국장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아닙니다. 여기서 뭐 그거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오늘 쉽지 않은 또 하루. 내일 새벽이 아마 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꼭 반등을 기원하면서 아침 방송 임하겠습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부사장님만 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내일 새벽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이었고요. 저는 미국 주식 때문에 미치겠다의 정프로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사드리고 이제 내일 아침 저는 라이브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때문에 미치지 마십시오. 주식이 뭐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여러분의 인생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식이야 뭐 다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뭐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여자친구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두 번째 여자친구 세 번째 제가 지금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